1619년 멕시코를 향하던 영국 상선이 식량이 떨어져 미국 버지니아주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데리고 있던 흑인 노예 20명을 식량으로 바꾼 것이 미국 최초의 흑인 노예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후 1662년 버지니아주의 노예법이 만들어지고 1750년도에는 버지니아주 전체 인구의 44%가 흑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속된 노예 제도는 1865년 미국 의회의 헌법 개정으로 공식 폐지가 되었지만 이후에도 미국 사회에서는 100년이 넘도록 흑인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196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흑인은 백인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요. 식수대, 화장실, 버스 좌석 같은 것도 흑인과 백인은 분리가 됐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흑인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수학의 천재성을 가진 아이인데요. 그런 그녀가 6학년인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생들 앞에서 그들이 배우는 수학의 원리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 캐서린은 장차 나사의 전산원이 됩니다. 1961년 나사의 직원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소련이 로켓을 또다시 쏘아올립니다. 그리고 그 발사체는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을 하죠. 설상가상 이번엔 강아지도 우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에 우주탐사팀장 해리슨이 부하직원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찾은 곳은 흑인들이 근무하는 서관 당연히 캐서린도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 미첼이 흑인 전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캐서린은 우주임무 그룹이 위치한 백인들만의 건물 동관으로 오게 되고 안내를 바꾸는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 청소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싸늘한 시선 아 저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팀장 해리슨이 욕무가에서 잠깐 내려오고 본인의 전산원으로 온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질문 하나를 하는데요. 그렇게 캐서린이 일말에 머뭇거림 없이 대답을 하자 바로 그녀에게 이곳 엔지니어들의 계산을 검토하도록 지지하는데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자 해리슨이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리를 뜨고 이어서 아까 그 폴이라는 엔지니어가 마지못해 자신의 계산 검토를 캐서린에게 주문하는데 봤더니 대부분의 숫자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캐서린의 일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흑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뛰기를 시작해서는 800미터나 떨어진 흑인 전용 화장실로 오고 그곳에서 용병과 함께 업무 처리를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보면 또다시 달려야 하는 상황 아 서럽네요 진짜 근데 더 서러운 건 끝을 알 수 없는 이곳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캐서린은 저녁이 돼서야 자기가 부여받은 계산들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보고 하는데 오늘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죠. 오늘 하루는 그녀에게 유난히 더 힘든 날입니다. 오늘은 곧 우주로 올라갈 파일럿들이 나사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환영하고 이곳에서도 흑인과 백인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 존 글렌이라는 파일럿은 흑인들 무리로 오고 캐서린과도 상냥한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환영식을 모두 마치고 자리로 복귀한 캐서린 근데 저번에 커피 먹을 때 따가운 눈치를 주더니 이번엔 아예 주전자를 분리해놨습니다. 그냥 던져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폴이 다가와 이미 테스트를 마친 로켓의 대적값을 다시 구하라고 하는데요. 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캐서린은 실판에 적힌 기본값들을 살펴보더니 한참을 생각하다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써내려가다 또다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되자 달려갑니다. 그 사이 우연히 엔지니어들이 그녀가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고 때마침 헤리슨도 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취조가 시작되고 이유는 데이터가 대부분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로켓 테스트가 실패한 것을 알았냐는 거죠. 실패했었나 봅니다. 그러자 헤리슨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폴이 반대도 해보지만 그는 정주행합니다. 오랜만에 캐서린은 친구 집에 파티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남성으로부터 춤 제의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캐서린은 새아이의 엄마이지만 남편과는 사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녀는 지금 달달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비보를 듣게 되죠. 그렇게 나사의 분위기는 참담해지고 탐사팀장 헤리슨이 자신의 팀원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헤리슨이 지나가다 캐서린이 자리에 없는 것을 봅니다. 화장실에 갔겠죠.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만 캐서린의 서름이 터지고 맙니다. 헤리슨이 롱스러웨 수 있었습니다. helmets 드디어 미국 최초로 사람을 태운 로켓이 발사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관제실의 긴장감도 높아져만 가고 그렇게 긴장감 속에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로켓은 그만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진동이 점점 더 강해지고 궤도에 정상 진입합니다. 정말 위대한 도전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961년 5월 5일 이날 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프리덤 7호에 올라서 15분 동안 탄도 비행에 성공하고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아폴로 14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다섯 번째로 달해간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성공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모두가 모여 다음 도전을 다짐합니다. 그것은 지구의 주의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들이 로켓에 실어 쏘아올리는 우주선은 자체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그 궤적과 떨어지는 지점을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공을 던지면 어떻게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뭐 이런 거 계산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며칠 후 캐서린이 팀장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폴은 정색을 하고 이에 해리슨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자 그는 캐서린이 처리한 데이터 값을 검토해 보더니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캐서린은 팀에 합류를 하고 주의 비행의 문제점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먼저 정하면 그 다음 시간을 계산한다는 건데 그럼 그 장소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자 캐서린이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말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캐서린은 계산 업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성해서 보고하면 이번엔 6분 전에 바뀐 거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못해먹겠네요 진짜. 그래서 캐서린은 해리슨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자 폴이 또 끼어드는데 그렇게 결국 캐서린도 펜타곤 브리핑에 참석을 하고 사람들은 의아한 시선을 보내지만 회의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자 핵심 질문부터 나오는데요. 폴이 빈약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해리슨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캐서린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그녀는 오차범위 20제곱미터 내에 좌표값을 정확히 계산해서는 지도에 표시까지 해주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폴은 이 표정이 감동인가요 아니면 반성인가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자 해리슨이 의견 하나를 제시하고 이에 캐서린은 잠시 생각을 해보다가 오래된 수학 이론을 떠올리고는 찾아서 적용해봤더니 모든 것이 완료됐습니다. 해리슨의 부름을 받고 온 캐서린 근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좀 다른데요. 아 이게 흑인의 한계인가요 아님 진짜 아이비엠 때문인가요 잠깐 멍해지는 캐서린 그렇게 캐서린은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파일럿 존 글랜이 이제 미국 최초의 주외비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을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해리슨이 존에게 먼저 알리는데 그는 캐서린만이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속력으로 달리기가 시작되고 캐서린은 또다시 초몰입 상태로 들어가는데 과연 오늘 우주선은 무사히 지구를 돌 수 있을까요 영화 히든피겨스는 1960년도 나사의 실제 인물 3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 캐서린 존스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생각나는 두 단어가 반성 그리고 감동이었거든요. 우선 영화 속 이들의 삶을 보면 그 당시는 단지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상처가 감히 제가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크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본인이 인정받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하는 건 그냥 사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 이 영화는 그냥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캐서린과 관련된 아주 맛보기 중에 또 그냥 맛보기 감동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영화 처음 시작 부분에서 캐서린의 선생님이 우리가 돈을 좀 모았으니 이 아이를 좋은 학교로 보내라 그리고 앞으로 이 애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당시 무시받던 흑인 사회에서 그것을 누군가가 극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 그들의 간절함 같은 것이 그 장면에서 느껴져서 처음부터 울컥했고요. 그리고 펜타곤 브리핑에서 해리슨이 캐서린에게 분필을 건네줄 때 옛날에 꼬마 캐서린한테 선생님이 분필을 주던 그 모습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잡았던 그 분필이 지금의 이 분필이 될 때까지 그녀가 견뎌야 했던 것들이 막연하지만 그냥 막연하지만 상상이 돼서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이 영화는 계속 울컥울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이라도 뭘 느끼셨다면 실제 이 영화 보시면 최소 5배는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st Virginia, Mountain Mama